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DCC ENT의 윤석환 대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 독일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저희 작품을 좀 글로벌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왔는데 독일에서 이 축제가 글로벌하게 많은 바이어들이 온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DCC ENT 부스가 너무 멋있게 꾸며져 있는데요. 저희 회사 먼저 소개 한번 해주세요. DCC ENT는 웹툰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15년 정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신뢰가 있고 제작 노하우가 있는 웹툰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DCC ENT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명의 뜻이 뭐예요? DCC ENT는 드림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라는 뜻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로 독자들과 소통을 한다. 콘텐츠로 소통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DCC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독일 프랑크프라트 후보증에 오셔서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이번 도서전에서는 많은 업체들을 만났었고 다행히 저희 작품들을 알아봐 주시는 회사도 많았고 또한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바이어들이 찾아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성과 두 가지만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우선은 저희 작품 중에 여성향 로맨스 판타지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브로크닝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7개 나라에서 번역권이 발매가 됐고 역시 여기 도서전에 왔을 때도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 작품이 유독 7개의 언어권에서까지 퍼블리싱이 될 만큼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작품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과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 제목이 브로크닝이지만 절대 깨질 수 없는 둘의 사랑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뭔가 스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작품 인기 있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또 다른 작품으로는 남성향 또는 다크 판타지 장르로 수채기사 군터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 쪽 회사에서 어떤 출판에서 북미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최근에는 인도 회사에서도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군터의 가장 큰 장점, 강점은 어떤 거일까요? 이 작품은 유니크한 장르가 있고 주인공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악당 같은 주인공이지만 이 주인공이 결국 인간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인간을 증오하지만 다시 인간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인간을 편해서 싸우는 그런 독특한 설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도서전을 곧 있으면 마무리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부가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DCC의 작품은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그 외에도 유럽 쪽에서도 많은 독일, 프랑스 독자들과 저희 작품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웹툰뿐만이 아니라 2차 사업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이나 굿즈에서도 글로벌한 팬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CC의 이런 미래를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